모두들, 터라입니다. 이거는 매니아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계시는 소식이에요. 지난 1월 19일에 아쉽습니다. 이토준지 매니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전세계에 공개가 됐어요. 물론 평가는 되게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나있더라고요. 근데 봐야 할 거 아니야. 못 보니까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심의하는 것들에다가. 간단하게 말하면 OTT 사업자들의 심의 구조가 좀 애매하기 때문인데 3월부터는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일단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취재를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전화를 했어요. 야, 일하는 연구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토준지 매니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왜 우리나라에서 못 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검색부터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직접 관련된 유관기관에 전화를 했다는 거. 저는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훌륭합니다. 그래서 영등위에서는 신청 자체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됐으면 신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라고 말을 했을 텐데 신청 자체를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요? 라고 했죠. 왜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혹시 신청했다가 반려가 된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신청했다가 반려가 된 건가요? 그랬더니 무슨 말일까? 그때 검색을 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이라서 안 받고 있다. 80년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한 거예요. 이상한 기사가 뜨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전의 얘기잖아요. 기사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들에서 그래서 괜히 플릭스 욕먹고 있길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잖아요. 그것도 욕먹겠는데 그래서 뭐지? 해서 일단 심의 규정이랑 이런 것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TV 방영 애니메이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단 맡아요. 그런데 이건 방송사업자여야 됩니다. KBS, EBS 이런 곳. 이럴 수가. 그런데 OTT는 방송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등위에 심의를 받아요. 그런데 영등위에서 심의를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 편, 한 편, 한 편을 독립된 영화로 다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보였던 수많은 타국의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특히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시리즈가 통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니메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니메스는 방송사업자예요. 와, 그러면 이제 영등위에서 가능하구나. 그러면 애니메스가 갖고 온 걸 방송통신위에서 가능하구나. 방통위에서 받고 그거를 넷플릭스가 들여오는 이런 방법이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경우 독점작인 경우에는 한 편, 한 편 다 영화로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심의 비용이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10분당 한 만원 선이래요. 그러니까 OTT에서 크게 부담을 느낄 가격은 아닌 거예요. 한 편당 한 5만원? 4, 5만원? 그게 이제 40분, 50분짜리 드라마의 경우고 애니메이션은 20분, 30분이잖아요. 그렇죠. 2, 3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예 심의 신청을 왜 안 했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일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부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그분이 막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럼 슬램덩크는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뭐 지금 난리 났는데, 난리 났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해결이 됐고 넷플릭스는 신청을 왜 안 했을까? 그래서 넷플릭스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창구가 없습니다. 왓? 전 세계에 없어요. 고객센터가 있어요. 고객센터요? 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 이투두인지 그거 매니아 보고 싶은데 왜 못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게 그거였어요. 저희는 방향 여부는 확인해드리지 않고 고객 계정이나 아니면 시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경우에만 답변을 드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창구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시청에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그렇지. 시청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랬더니 이거는 여기서 시청의 문제랑 기술적인 결합만 말한다. 라고 하셔서 답변을 못 받았어요. 넷플릭스에서. 보부상이 답변을 못 받는 경우는 참고로 말하면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는데.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왜 그렇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설을 좀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가설은 첫 번째 마지막이긴 한데 가설입니다. 여러분 가설. 4월에 OTT 자체 등급 분류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웹툰에서 하는 자율 규제 위원회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법이 9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지나가고 4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영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게 개정이 되면서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해졌으니까 영비법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이군요. 그래서 영둥이를 안 고쳐도 되는 상황이 3개월 뒤에 오는데 굳이 이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라고 만화문화연구소 3대 소장님이 가설을 세우고 만화문화연구소 초대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네요.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 때문에 구태화 안 나온 것이다. 그렇죠. 이 정도의 전문성 여러분. 1대와 3대 혹하게 대결입니다. 그래서 대결이라니요. 혹하게 대결. 이후에 자율 등급제를 하면 그때는 없지 뭐. 근데 막상 까보니까 평가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나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약간 불안해지는 거죠. 이건 다른 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네요. 너무 평가가 안 좋아서 이거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공개했다고 한국에서도 못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까봐. 그럴 수도 있죠. 다른 나라에서 굳이 봤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박일아님께서 3월 28일에 시행할 거다. 자체 등급 분류 제도. 오늘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 달에 하게 되잖아요. 네. 다음 보부상륙수제 이게 올라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초대 소장님께서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호가게 대결 구도 너무 좋고요. 좋습니다. 오늘 그 마나무라는 고소 소장으로 잡혀간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했거든요. 나눴어요. 그래서 다 얘기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다려보죠.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 재밌는 것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토준지 팬들은 구경해야 한다고. 욕할래 또 보고 욕해야지. 좋습니다. 봐야 알 거 아닙니까? 네.